4월 6일 토요일 원정의 명상카페 이브는 한충은의 연주곡 어딘가로 부는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. 명상카페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채널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2842번 우물점 2842로 문자 보내주세요. 짧은 문자는 50원,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. 그리고 인터넷 www.bbsi.co.kr 불교방송 홈페이지 명상카페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. 또 스마트폰에서는요. bbs불교방송 앱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.